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와요? 아까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정일아침부터 촬영할 것도 왔는데 이제 약간 주춤하네 근데 왜하노? 밖에서는 촬영 못하자 어 밖에서는 촬영 못하는데 비온날 지금 좌파 범행이 잘못 올라왔는데 봐가지고 점프 찍어 먹고 허가하기 위한 노릉둥이 한 거 있잖아 우클과 범베이 가가지고 허박전 같이 가고 그러면은 오늘 허박전 파전 그리고 또 뭐해요? 칼국수만요 마지락산 칼국수? 저기 칼국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해야되죠? 파 파요 가시죠 우산 써야되나? 진짜 약간 주춤하네 그냥 가르쳐야 돼 비가 그쳤네 응 응 응 그럼 먹어봐 너무 아깝게 너무 아깝게 아이고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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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뿌리씩 많은데 이만큼만 보러 던졌다 그러니까 팝을 비벼아놨더니 다른 데는 쉽다 저펄기 해가지고 응 다른 토는 다 겨울에 원해 주는데 이거는 겨울에 좀 파악하게 나는 파가 잔파가 나는 봄이 좋더라 대파는 겨울 파가 좋지 응 이거 바로 파전하면 돼요? 저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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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크네요 응 이거 우리집에서 직접 그거 한거에요? 물 집에서 있는거는 다 먹었고 이건 인적 커너마가 주시더라 어 칼이 들어가나 이거 잘 안따라지 호박은 또 겉에 보기에 또 안에 잘라봐야 맛있는 호박인지 잘라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좀 속이 비어 보이지? 어 이게 수분이 빠지면은 네 안에 좀 보다 아 아 아 잠시리 이분도 내 아 시간 뭐 이러면 많이 나오는데 응 본래 그렇게 한복은 다 쏠린 거 아이가 아니야 여기도 그대로 있어 본래 호박 시가 많이 나오네 그건 뭐고 이 호박은 채썰어 아..ㅎㅎㅎ 소프가 많이 빠져나왔어 응 그건 뭐고 이거 ㅋㅋ 이거 먹어야지.. 아 이거 손이 엄청 가네 이거 저는 파전만 하지 왜 여기까지 힘들게 바로 대답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약간 솔직히 약간 후회하고 계시죠 이게 좀 많다 이거 허벅추 한 번 하려고 해서 장난 아니다 이거 좋네 여러모로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직접 손으로 해야 돼 옛날에는 그러면은 채칼이랑 이런 거 없을 때 칼로 다 한 거예요 이거를 그치 이거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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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전에 들어가라 어 파전이랑 오징어 들어가게 맛있어 오징어랑 뭐 뭐 들어가는데요 파전에 어 우리 오징어만 이렇게 오징어만 오징어 닭尿 오징어 자 Perdi 오징어 음료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계란 그래도 계란 그릇 이 끝이에요 딴 거 안 들어가요? 이거는 이것만 들어가요 물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? 응,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조금 더 불러야 돼요 보통 이러면 수분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에 말라가지고 그 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세요? 한마디로 큰 엄마가 주신 호박이 상태가 좀 별로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큰 엄마가 주시는 호박이 아니라 이게 2년 정도 됐잖아 그러면 수분은 다 빠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분 빠져서 별로다 아니야 그 대신에 허하게 다 흐흐흐흐흐 이거 파전 반죽은 그거 하는 거네 응 반죽을 한 다음에 파전에다 이렇게 구울 때 이렇게 붓는 거죠 응 계란 어?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는 그 계란 청란이라고 해야 되나요? 흰색 계란 썼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왜 누리끼리 한 일반 계란을 쓰는 건가요? 응, 그건 내 마음이지 아 그래요?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유 없었다, 이유 없었다 어 난 또 뭐 파전에는 이걸 해야 되고 뭐 아유, 그냥 어 호박전에는 이걸 써야 되고 그런 줄 알았네 아니, 그게 아니에요 계란 상태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싱싱하거든요 아 싱싱한 거예요? 예 어 이거 호박전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나요? 파전보다? 아까, 아까 호박전 반죽 먼저 했어 아, 그래서 먼저 하는 건가요? 응 다른 이유는 없나요? 없어, 다른 이유 없어 아, NG, NG 이러면 안 됩니다 쫘아악, 히러야지 이게 뭐지? 아, 약한데? 미니당 마지막 레시피 고춧가루 비주얼도 비주얼인데 냄새가 맛있는 호박전 냄새 나네 고채 다르죠 확실히 개인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더요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하는거에요? 먼저 한 다음에 붓는게 아니라? 엄마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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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iu 닭다리 고춧가루 김밥 감자 바지락이 안들어져요? 응 응 그 홍합은 못 드시고 그래 애호박은 왜 뒤에 넣어요? 국수하고 감자는 빨리 안 익잖아 근데 애호박은 미리 열어버리거나 애호박이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음 음 화잔부터 안 먹어보죠? 나는 호박 전부터 먹어볼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맛있다 아니 버박도 노란 데다가 계란이 노란 차가 얼마나 노란는지 또래 똥물 깜는 거 같지 바지락이 알이 꽉 찼죠 꽉 찼쪄 응 그렇더라 가보니까 얹어 박물은 매국에 비오는데 막 젓고 이래가지고 막 막걸리 한 잔 탕 ound 짜 참 손 손 손 손 손 대파 바지락이 잘 닫아. 바지락이 제철이가 엄청 싫어하네. 국물이 시원하죠? 응. 바지락을 조금만 안 파니까 이렇게 샀더니 많더라구. 시원해. 아우 시원하다. 시원하게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서. 하... 또 어떻게 유연하게 나가 먹는 것 같아. 응. 우리 어릴 때는. 이 물을 반쪽 해가지고. 네. 아랫목에. 응. 밥 이제 접어놔 먹으면 더 소요해가지고. 네. 반찬은 이거 먹으라 이거 밥 한 소감도 먹고 한 번 매워 밥 한 소감도 한 번 매워 옛날에 참 그런 일을 많이 했었지 당신 지금 허벅첩 먹으시는 거야? 이런 일 있나? 네 맛있는 거 진짜 참 드셔? 와 허벅 진짜 달다 응? 허벅이 진짜 달어 응 딱 바로 따가지고 전부치면 이전 거 안 달거든요 그치 이게 수분이 빠져가지고 허벅이 달다 빨리 배부르게 하는데 막걸리를 채워라 맞아 그래서 내가 막걸리하고 몇 주 잘 안 먹잖아 금방 배불러서 시원하죠? 응 시원하죠? 아 진짜 맛있겠다 손에 딱 둘러렁 손에 있는 거 들어간 오렌지 가끔 흰 야 오늘 진짜 발품 팔아가지고 바지락도 싸고 해가 진짜 보람이 있네. 맛있죠. 김치 이런 거는 맨날 집에 있는 거고 호박을 또 형님 주셔가지고 오늘 전을 맛있게 먹었네. 그래 오징어도 오늘 죽듯이 안 갈까 싱싱한 게 있어가지고 괜찮았어요. 근데 배가 부르다. 오늘도 요리한다고 고생 많았어요. 별말씀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홍삼아 뭐 니도 콩쇼 좀 더 끓여가지고 니도 안 찍어 먹을래? 아니 저거 괜찮아요. 저 오늘 단식 중입니다. 아 그래? 네. 살이 쪘다는 그 의견 너무 많아가지고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